충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이틀째 대면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. 격리된 일주일 동안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왔던 양 후보는 25일 당진과 예산 등을 돌며 거리 인사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. 이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도 당진과 서산 예산을 찾아 거리 유세에 청력을 기울였는데요.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